사실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곡작업을 해보고 싶으신 선배님이 계신데요 지코 선배님 꼭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코 선배님이랑 크러쉬 선배님이랑 김 선배님의 합동무대를 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무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아주 멋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고 12월 5일날 군부 컴백해서 캐럿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더 열정 가득한 세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